훈련소 입소를 환영합니다 훈련소? 탱이 털이 많이 자랐죠 털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는 중인데 탱이는 미용만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오늘 탱이는 입대를 합니다 탱이 군대가다 어우 아주 빡빡 밀렸네요 드디어 입소 준비 완료 한번 해볼까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급히 누나를 찾고 있어요 누나를 찾았네요 도움을 청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훈련 받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나 봅니다 아시겠으면 손 대답은 잘하는데 표정이 시무룩하죠 오케이 본격적으로 어질리티를 해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훈련장입니다 실패 실패 또 실패 첫 훈련이라 쉽지가 않네요 오 넘어갔어요 천천히 하니까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우리 탱이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 기쁨도 잠시 탱이가 많이 지쳤어요 이날 진짜 더웠거든요 1단계 구름다리 넘기 아이고 잘했어 성공 성공 어 너무 잘해 우리 탱이 너무 잘해 훈련의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와 우리 탱이에게 이런 모습이 멋진 군인 탱이가 다 됐습니다 탱이 고생했어 고생했어 1단계 축하 기념 영상 스타트 어제리티 훈련은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누나 감격 우리 탱이 오늘 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자신감도 넘쳐 보이죠 골골탱이에서 상남자 탱이로 변신 2단계 허들 뛰어넘기 성공 성공 와 2단계도 가뿐하게 성공합니다 터드를 좀 더 추가해 볼까요? 자 1단계는 통과하셨어요 탱이 씨 허들 3연속 뛰어넘기 붕 뛰어넘기 자 도전을 해볼게요 자 자신 있으면 손 아예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번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 옵니다 아 3단계는 무리인가요? 작전 타임을 요청해 봅니다 2단계 허들 2연속 뛰어넘기 과연 두 번째 공을 넘을 수 있을까요? 성공 2연속 점프에 성공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마지막 지그재그 위브폴 자 2단계도 합격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지그재그 훈련입니다 알겠죠? 자 3단계 이제 합격하시면은 대망의 간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탱이 도전! 간식으로 유혹하는데 형아랑 밀당을 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에 차로 가버리네요 포기하는 걸까요? 자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천천히 어 좋아지고 있어요 어 좋아지고 있어요 맞는 거야 잘했어 성공! 성공했어요 오케이 탱이 전역 성공 충성! 3단계를 모두 통과한 탱이에게 오리날개를 부상으로 드립니다 탱이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탱이의 일상은 더보기의 탱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탱이. 탱이. 고맙습니다. 5단계를 nomination 통과etic 통과한 adora queen 고맙습니다.